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, BTS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축을 이루며 발전해 가야 하고,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